수환이가 내일 여길 오겠대. 자기 혼자서라도. 애가 혼자 어딜 가? 어? 집니다. 미안. 아, 미안해. 미안해. 대산으로 가는 KTX 406 열차가 공격됩니다. 저기요. 이상한 사람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. 팀장님, 여기 11호차 응급 환자 발생했습니다. 저게 뭐야, 진짜. 수환아, 너 여기 꼼짝 말고 잠깐 있어? 아, 아무것도 없어. 올라가, 올라가. 빨리, 빨리 뭐해? 빨리 출발. 진짜 안 돼. 진짜 안 돼. 아직까지 남의 안은 열려 있다니까? 우리가 이것들 사고 부산으로 갑시다, 바로. 지금 며토칸. 수환아, 너 가! 빨리 가! 터널 끝나면 들어간다. 야! 자신들 말이야.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?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? 왜 갔어 왜! 다 들어오고 있었어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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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